위대한 공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y는 2x. 이 공식이 왜 위대하냐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2 곱하기 온도는 판매량. 여러분이 전 재산을 걸고 레몬에이드를 판매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고요? 내일 몇 개의 레몬에이드가 판매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도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 공식을 선물로 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 공식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의 온도가 20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공식에 20을 대입하면 판매량이 40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일 레몬을 40개 준비하면 남은 레몬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레몬이 부족해서 손님을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2 곱하기 온도는 판매량이라는 공식은 우리가 궁금한 미래를 알려주는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위대한 공식이 아닐까요? 이런 공식을 과거에는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상을 관측하고 그 관측의 결과에 따라서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식이란 권력자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위대한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머신러닝이 좋은 공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주면 됩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하나씩 따져보세요. 이 과정을 TensorFlow.js를 이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경해 볼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학자가 아니라고 언어 사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어 문법 완벽하게 안다고 외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이용하는 과정에 대한 코드에 익숙해지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해가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나 암기는 익숙해지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TensorFlow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배열을 텐서라는 것으로 변환해 줘야 합니다. 변환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어허!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TensorFlow.j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텐서라는 형태로 변환해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의 모양을 만듭니다. 코드는 이렇습니다. 원인의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만약 원인의 열이 13개라면 이 값도 1이 아니라 13이 되겠죠. 결과 열의 숫자가 몇 개예요? 한 개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또 1이 되는 겁니다. 즉 모델에 입력할 값의 개수와 모델이 출력할 값의 개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조작 방법을 디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컴파일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다른 말로는 핏한다고 해요. 이때 사용되는 코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은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한 개라는 모양만이 정의된 상태거든요. 빈 깡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핏이라는 이 함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인자로는 원인 데이터, 두 번째 인자로는 결과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 보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의 데이터를 짝꿍으로 만들어서 핏함수에 전달하면 핏함수가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 피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자로는 에포크 값을 전달했는데요. 에포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몇 번의 학습을 시킬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공부할 때 한 번 보고 100점 맞는 거 아니죠? 머신러닝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을 반복할수록 원인과 결과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에포크 값은 클수록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클수록 학습의 반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적당한 값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완성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는 겁니다. 코드는 이래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음 주 온도가 15, 16, 17, 18, 19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델에게 이 값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 용어로 프리딕트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음 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콘솔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하면 콘솔 창에 이런 결과가 출력됩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결과를 한번 관찰해 보시죠. 다음 주 온도 데이터를 보기 좋게 옮겨오겠습니다. 한편 학습을 통해서 제가 만든 모델은 이렇습니다. 1.99 곱하기 온도 더하기 0.03은 판매량. 이 공식이 바로 모델의 실체입니다. 이 모델에 다음 주의 온도들을 입력하면 모델은 입력된 온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15도일 때는 29.99개가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델이 만든 공식이 우리가 예상한 공식인 온도 곱하기 2는 판매량과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복 학습의 횟수인 에포크의 값을 높여서 학습을 더 많이 시키면 우리의 공식은 2 곱하기 온도와 더 비슷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측한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는 값에 가까워질 겁니다. 바로 이것이 텐서플로우 JS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이 골격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또 데이터의 열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또 얼마나 학습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에포크의 값을 달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 예측하고 싶은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면 될 거예요. 그 외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텐서플로우 JS의 코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텐서플로우 JS 할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축하해야죠. 축하합니다. 아멘